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2장 22절부터 32절부터 23장 죄송합니다. 23장! 23장 32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두 죄수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 그들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죄수도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자 백성들을 서서 구경하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비웃으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케 하라 하였다. 그리고 군인들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하였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쓴 죄패가 붙어있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여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시오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다. 모욕하였으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너와 똑같이 사형선고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고서 그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낮 12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분이었구나 하였고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의회의원 가운데 착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내려 고운 모시천으로 쏴서 바위를 쪼아 내어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 곧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거기까지 와서 무덤과 예수님이 시체를 어떻게 모셔두었는가를 보고 봐두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개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엊그저께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가 계속 펼쳐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은 막 거봐 너는 스스로도 못 구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걸 해내신다는 거죠. 보이기에는 여기 있는 군중들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무능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말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겠지 막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리면 보시면 그런 게 있죠. 35절입니다. 그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약에 하나님을 택하신 크리스도면 자기도 구원하게 하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놀리는 이야기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이야기로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한. 그러니까 이들은 수치를 주기 위해 말했지만 그게 사실은 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하시오 라고 옆에 매달린 사람 사용수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도 보면 예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무력함 속에서 해내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거기에 있습니다. 보기에는 무능하고 보기에는 망했고 보기에는 그저 끝인 것 같아요. 희망이 없고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없음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역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의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망한 것 같고 보기에는 절망한 것 같고 보기에는 내가 형편없어 보이고 보기에는 모든 게 끝인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게 끝이고 절망적이고 내 삶이 가치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마치 오늘 이야기를 보면 모든 스토리가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례나 준비해야 되고 드디어 모든 것은 그냥 절망뿐이다라는 이 순간에 끝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삶에 나 자신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좋은 날도 있었고 쉽지 않은 날도 있었겠죠. 근데 쉽지 않은 날이 쉽지 않은 이유는 좋은 날도 그렇겠지만 내 삶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관계가 되든 되돌아보면 되돌아보면 쉽지 않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도 내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고 근거가 되어주시고 진짜 가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 그거라면 올 한 해도 괜찮은 한 해였다 쉽지 않았어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 중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또 내 삶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죽음의 과정 속에 절망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한 말들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가 예수님을 수치를 주려고 한 말들 그 말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유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치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 봤을 때 후회와 어려움 절망 한숨 그런 것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하신 내 삶에 진짜 가치되어 주신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고 누리시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